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수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상속세 쉽게 알아보고 이해하는 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은 과연 누가 받을까요? 그 다음에 상속 재산 받는 순서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서요. 분배 순서가 있습니다. 상속 지분 분배 순서거든요. 먼저 지정 상속이 되어 있다면은 가령 유원이나 유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전부를 홍길동에게 주어라. 이렇게 됐다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유원이나 유중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랬을 때는 상속인 전부가 모여서 100%가 만장일치로 협의분할로 동의를 한다면, 그래서 협의분할로 동의를 한다면은요. 지정 상속이나 법정 상속분과 한계없이 상속인들이 각자 나눠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들은 다 협의분할로 100%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로 하지 않았다 이거죠. 상속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하죠.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지분을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상속인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지며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무효가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10명의 상속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그 협의분할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요. 그 포기한 상속 지분의 해당 금액만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상속 후 6개월 이내 양도한다고 본 것으로 본다면은요. 당연히 양도금액은 상속가액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반영되다 보니까 양도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만요. 그 이후에 가격이 더 올랐다든가 그랬을 때는요.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한다는 그런 과정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가액이 바로 반영되니까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지분별로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은요. 각각 1.0입니다. 그러나 존속이 먼저 받는 건 아니죠.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비속하고 배우자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계비속은 1.0이 되겠습니다. 각각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정상속이라고 해서 유증을 한다 이거죠.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의 방식은요. 다섯 가지로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 1065조 유언의 보통 방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자필로 직접 써서 하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음을 해서 유언하죠. 요새는 녹음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있으니까 동영상도 가능하겠습니다. 과거에 녹음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때요. 도저히 쓸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요. 말로써 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수증서 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의 방식 중에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자가요.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죠. 그 전문가 내용이죠. 연, 월, 일, 그 다음에 주소, 성명 등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는요. 유언자가 다시 어떻습니까? 이를 자서하고 날인한다. 수정정정 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자서하고 날인을 해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고 다시 작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필증서 유언을 쓴다는 것은요. 유언 사실이나 유언 내용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유언자만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언을 써서요. 금구석에 집어넣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유언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요새는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자필로만 하는 것만 인정했는데 이제는 재산목록이 많을 때는 첨부자료로 타자를 쳐서 기입해도 된다고 합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화면이 잠깐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자필 유언을 할 때 유의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이 대필하면 안 되겠죠. 자필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컴퓨터로 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자로 쳐도 안 되고요. 복사를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로 쓴다든가 속기를 쓴다든가 그래도 인정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외국어나 속기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외국인이 아니다면요. 자, 그 다음에 작성일자 중 연월만 썼다. 3월, 2024년도, 11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까지 다 써야 됩니다. 11월, 15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 두 개만 썼다. 연하고 월만 썼을 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그 일자라고 하는 것이 연월일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음력이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혼일일, 혼일일 아니면 매태생일 아니면 회감맞은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써도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참조해 보시는데요. 굳이 이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연월일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만 쓰고 무인을 찍은 경우 날인으로 인정합니다. 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장은, 막도장은 인정되면서요. 사인이 인정 안 된다는 것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소는 돈까지만 쓰고 나머지를 쓰지 않으면 또 무효죠.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무슨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성북구, 성북동까지만 써버리면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번지하고 호수까지 아니면 아파트문, 동하고 호수까지 다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소라고 하는 것은요. 주민등록지 아니면 실제고지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에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문에는 없는데 봉투에 담았을 때 봉투 겉면에다가 주소를 써도 되겠습니다마는요. 그렇다면 둘 다 다 날아가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의 마지막에 그 주소를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 성명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아호나 예명이나 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함을 세자, 네자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음 유언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유언도 가능하겠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어리를 구술하고요.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면 되겠습니다. 유언자가 동영상이나 녹음을 통해서 자기의 내용을 다 말하고요. 옆에 증언자가 바로 자기 이름하고 그 내용이 맞습니다. 확인해 주면 되겠죠. 이랬을 때는요. 녹음 유언은 유언 사실이나 유언 내용이 공개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어떻습니까?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그것은 잘 안 쓰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시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증서 유언이 되겠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두 명이 참여한 공증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변호사가 있겠죠. 공증인의 맨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요.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어떻습니까? 서명도 가능하네요. 자, 그리고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언 사실이나 유언 내용이 당연히 공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정증서 유언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재산가액 200만원까지는요. 11,000원 정도 되지만 500만원까지는 22,000원 1000만원까지는 33,000원 1500만원까지는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의 2,000분의 3 하고요. 최대 3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아주 많더라도 300만원까지 내면 되겠지만요. 물론 아주 재산이 많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도 필요는 합니다만 자필증서 유언을 쓰게 된다면요. 내용과 형식만 맞다면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충분히 어떻습니까? 우리 보면은요. CFP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밀증서 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에 언봉 날인하고요.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포기한 후에 그 봉서 표면에 어떻습니까?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비밀증서 유언을 썼을 때는 또 귀찮습니다. 5일 이내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공증인 또는 법원의 서기한테 제출해서 그 봉인 상태를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지 않습니까? 자필 유언을 하시는 것이 더 낫겠죠. 자, 비밀증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 사실은 공개되어 있지만 비밀이니까 유언 내용은 비공개가 되겠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수증서 유언이라고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요. 질병 또는 기타 긴박한 사유로 인해서 기존 네 가지 유언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유언자가 두 명 이상의 증인에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이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을 두 명을 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구수증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다가 임종을 맞이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급박한 사유로 사유에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법원에 그 어떻습니까? 거미를 신청해야 되는 문제점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귀찮은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수증수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7일 이내에 법원에 거민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수증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 사실이나 유언 내용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언을 할 때 유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할까? 유언을 쓰는 척 해놓고요. 만약에 연월일 중에 연월까지만 써놨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땐 그거 무효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을 받았을 때도요. 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언은 그리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최초 유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픽스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유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회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유언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하는 것은 이미 철회할 수 있고 법정 철회가 가능합니다. 유언 후 생전 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철회된 것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장남한테 주기로 했는데 아파트를 팔아버리고요.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언 내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유언물이 없어지죠. 그렇게 된다면 법정 철회가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미 철회는 언제든지 유언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이나 유중의 목적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철회된 것으로 보였다. 자기가 파괴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그걸 파괴했다면 그건 상속결격 사유가 되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기가 유언장을 쓰고 찢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없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유언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은 100번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전에 했던 건 다 무효가 됩니다.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유언한 것만 유효할 수가 있다는 거 반드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겠죠. 나중에 또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상속인간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위험한 유언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정과 공평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솔루션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 후 상속받을 자가 사망하게 된다면요. 유언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아들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들이 죽었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유언서 작성 시 사망 시 대신 받을 사람을 명기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자가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준다면 유언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유언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사망했으니까 대습상속은 됩니다마는요. 유언 내용대로 대습상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습상속으로 그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대습상속만 할 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3명인데 장남한테 몰빵으로 다 주겠다고 해놓고 장남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유언 내용은 사라지고요. 장남이 받을 3분의 1만 대습상속으로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나눠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망 시 다른 사람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요. 유언에 의한 상속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원만한 협의 분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상속인 간에 너무나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정도 두텁고. 그렇다면요. 유언 내용이 비록 장남한테 많이 갔다 하더라도 장남이 좀 양해해서 양보해서 장남이나 아니면 장남한테 좀 나눠주는 이러한 협의 분할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거든요. 이 고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아니겠습니까?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지켜주니까 어떻습니까? 제공해서 펼쳐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의 절세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특별히 2024년도 11월달 한 달 동안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좀 넘게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데요. 원래는 컨설팅 비용을 받지만 11월달 한 달 만큼은요. 전혀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드리니까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저 콘스탄트 김과 평생 3대를 잇는 100년 대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그 평생 어떻습니까? 절세 전략을 한번 같이 저랑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우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년 동안 완벽하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00년 동안 못한다고요? 가업 승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 자녀도 CFP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업 승계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니까요. 무료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에 그 어떤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렴주구를 횡행하더라도 안전하게 세금에서는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금 초보자를 위해서 상속 시리즈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언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